안녕하세요 오션드림 스킨스쿠버 오늘 저희가 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영상을 지금 만들어서 업로드를 계속한지 지금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되려나 안되려나 일단은 마레스에서 저희 채널을 보시고 후원을 해주셨어요 백팩을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는데 요거 사실 제가 가질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한 2주 정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포비강사님도 그렇고 주변 강사님도 그리고 회원님들이 그냥 너 가져라 너 써라 라고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후원도 오늘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가방을 저희 구독자분들께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께 좀 드리면 좋긴 하겠는데 일단 하나가 들어왔으니까 요거를 좀 선물로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요거 리뷰도 할 겸 또 앞으로 당첨 이제 이벤트도 소개시켜 드릴 겸 해서 가지고 나와봤어요 제가 일단은 이 가방을 받고서 요거는 새 걸로 드려야 돼가지고 리뷰할 때만 지금 쓰려고 봉투를 이렇게 뜯었는데 저 이게 사실 이 똑같은 가방이 포비강사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일주일 정도 매면서 느낌이라든지 사용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체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거는 지금 이제 선물 드리기 위해서 온 완전히 새 제품이에요 택도 안 뜯은 거 요거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요거 포장지까지 그대로 해가지고 구독자 이벤트로 드릴 거예요 나중에 구독자 이벤트는 어떻게 할 건지는 영상 끝에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먼저 가방을 이렇게 외형 먼저 설계를 한번 시켜 드려 볼게요 자 요게 보면 마레스 로고가 있죠 마레스에서 나온 제품이 왔고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다이빙 할 때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도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자체의 무게가 많이 가벼워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제조사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요 제품을 요 부분 이제 외부 외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방이 표시가 돼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은 좀 제 맘에는 안 들어요 차라리 여기에다가 마레스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좀 박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런데 주변에 계신 강사님들 그리고 회원님들은 다 이게 예쁘다고 멋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크기는 일단 제가 이따 매구수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기는 어떤 제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 그 다이빙 장비 호흡기라든지 이런 거를 넣어 갖고 다니기는 정말 괜찮아요 사이즈도 적당하다고 보이고 짧은 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장착을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잘 이렇게 장착을 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기능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기능은 위에 보시면 이렇게 포켓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고 빨리 꺼내는 소지품들을 넣어 가지고 다니시기 괜찮고 저는 여기에다가 평소에 이제 차키라든지 지갑이라든지 이런 거를 여기에다 넣어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빨리 빨리 쓰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을 여기에다 넣어 가지고 다녔고 위에 뚜껑은 이렇게 버클 타입으로 돼서 이렇게 열리고요 안에가 보시면은 저희 그 드라이백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고 안에가 저는 사실 그냥 막 썼는데 요거를 이렇게 지퍼로 닫아 가지고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쫙 펼치면 우리 드라이백 비슷하죠 예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열어서 내용물이 흘러내리지 않게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사용을 하면서 참 이게 뭘까 라고 궁금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점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그 저희 휴대폰 충전기라든지 이어폰 그런 라인이 나올 수 있게 구멍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가방을 메고서도 이쪽으로 선을 빼 가지고 쓸 수 있게 그래서 보조배터리는 안에다 넣고 휴대폰 충전기는 밖에서 충전선만 빼 가지고 쓸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뚜껑에도 포켓이 두 개가 달려 있어요 지퍼 포켓이 그래서 여기에도 소지품을 넣을 수 있고 정말 얘가 제가 쓰면서 느낀 건데 포켓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디에다 뭘 뒀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쓰던 가방도 포켓이 많은 가방이 하나 있었는데 여권을 거기에 넣어 갖고 다니다가 제가 잃어버린 줄 알고 재발급하려다가 다시 찾았던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에는 일단 노트북 수납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칸이 마련이 돼 있고 특이한 점은 이 별도의 칸 이 칸막이가 뻣뻣해요 이렇게 뻣뻣해 가지고 안에서 노트북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걸 넣었을 때 다른 소지품에 의해서 뭐 긁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방지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에 포켓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카드라든지 여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로따로 수납을 하실 수가 있고 티켓 같은 경우에도 수납을 하실 수가 이렇게 돼 있게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보면 이쪽은 좀 작은 거 뭐 휴대폰이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그 다음에 뭐 보조배터리 이런 거 넣을 수 있고 이쪽 자체에는 노트북 같은 거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보시면 저 바닥에 여기에 보면 이상한 포켓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앞쪽에 또 포켓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제품을 구별지어서 소지품을 구별지어서 넣기에는 정말 좋다 이쪽에도 보면 이렇게 또 양쪽에 그 공간 구액을 굉장히 잘 해놨어요 수납 공간을 여러 군데 다 만들어놨고 외형에서 보시면 얘 좀 또 특이한 게 이쪽에 이렇게 지퍼를 열면 앞쪽에서 빨리빨리 뭘 꺼내서 쓸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수납 공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정말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정말 잘 해놨다라고 싶은 게 큰 짐들을 위에서 아래로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앞을 이렇게 열면 내부가 완전히 공개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이쪽 포켓이 안에 하나 있는데 이거는 저 처음에 이거 뭔지 몰라가지고 이게 왜 있을까 왜 있을까 지퍼는 어디 있을까 한참 찾았었는데 얘가 정말 신박한 기능을 해요 앞쪽에 열면 여기 일단 방수 커버가 있어서 비 올 때 이렇게 씌울 수가 있고 가방을 씌울 수가 있고 아까 안쪽에서 보여드렸던 그 주머니가 여기에 연결이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운동화라든지 신발 같은 거 보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흙 같은 게 안으로 다른 내용물들하고 다른 소지품들하고 묻지 않게 별도의 공간이 마련돼 있어서 이쪽에다가 신발을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발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구조 저는 신발을 넣는 가방은 처음 봤어요 그런데 주변에 운동 좋아하시는 강사님들이나 다른 회원분님들은 이전에 다른 가방들을 보시면서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는 다른 소지품들을 결합을 할 수 있게 버클이 이렇게 마련돼 있어가지고 이거 보니까 저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군대에서 군장의 목포 말아가지고 달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또 어떤 물건을 꽂아가지고 이렇게 당겨가지고 조여서 달고 다닐 수 있는 그렇게 돼 있고 자 등판을 보여드릴게요 등판을 보시면은 우리 캐리어 손잡이에다가 가방을 끼울 수 있게 이게 이렇게 여기 포켓이 있어요 캐리어 손잡이 올리는 거에 여기 이렇게 끼워가지고 여행용 캐리어 이렇게 세울 수 있거든요 가방을 그래서 저희가 공항 같은 데에서 비행기 타거나 비행을 할 때 어떤 여행을 갈 때 가방의 어깨에 항상 메구단이 무겁잖아요 그럴 때 처리할 수 사용할 수 있고 같이 끈 보조 끈을 해서 조여가지고 같이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뒤에 포켓을 보시면 여기 허리에 포켓이 하나 있거든요 얘가 단순한 허리 받침이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열면 포켓이 나오는데 여기에 지갑이나 여권, 현금 이런 기준품들 담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딱 닫아가지고 여기에 넣고 딱 닫아가지고 허리에 딱 착용을 하면 아무래도 소매치기 방지해도 많이 될 거거든요 버클은 색깔이 두 가지 색깔로 검정색하고 은색하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쪽 어깨 스트랩은 넉넉하고 충분한 쿠션이 있어가지고 어깨가 많이 아프진 않을 거예요 제가 사실 짐을 많이 넣어가지고 다녀보진 않아가지고 어깨가 아픈지 안 아픈지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못 느껴봤어요 사실 그거는 제가 사용한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패드도 굉장히 두껍고 넓어서 웬만큼 무거운 걸 넣어도 어깨가 아프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돼있다라는 거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런 데에 추가적으로 더 끼울 수 있는 구멍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물통 같은 거 끼울 수도 있는 구멍이 있는데 얘가 또 특이한 게 늘어나요 이렇게 확장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안 쓰면 조여지고 그래서 어떤 물통 같은 거 넣거나 하면 알아서 포켓 사이즈가 알아서 조정이 돼요 신축이 돼가지고 네이버나 이런 데 쇼핑몰에 보면 보통 14만원에서 17만원 정도 선에서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이러려고 마레스를 계속 드라이수트나 슈트를 의도해서 저희가 리뷰를 계속 한 건 아닌데 어쨌든 마레스에서 주셨으니까 요건 잘 봤고요 어 저희가 처음에 영상을 만들 때 한 가지 다짐을 한 게 있어요 후원을 받지 않겠다 스폰을 받지 않겠다 라고 다짐을 했던 게 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스폰을 받고 후원을 받으면 그 제품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일단 먼저 주셨기 때문에 제가 리뷰를 했고 제가 이 가방을 쓰면서 느꼈던 가장 나쁜 점 이런 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 제가 조금 안 좋았던 거는 디자인적인 부분이 조금 안 좋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매면 약간 좀 크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건 사실 있어요 그런데 여행용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적당을 해요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소지품들 조금 더 보관하기 좋게 그 정도로 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구독자 이벤트를 어떻게 할 거냐 녹화 날짜가 7월 4일인데요 7월 4일 현재 기준으로 정확하게 구독자가 253명이세요 앞으로 1000명이 되면 이 가방을 가지고 이벤트를 할게요 제가 봉투에 잘 담아놓고 잘 모셔 뒀다가 1000명이 되면 그때 구독자 이벤트를 제가 할 거고 구독자 이벤트 방법은 다른 구독자분들하고 회원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공정하고 확실하게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마련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스폰이나 후원을 안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후원을 해주시는 거면 저희가 얼마든지 받을게요 그러면 저희가 리뷰를 해드리는데 대신에 반드시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다는 거 나쁜 점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품에 정말 자신 있는 수입사라든지 제조사분들께서는 저희 쪽에 스폰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스폰 해주신 물건이라든지 제품은 저희 구독자분들께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팩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1000명이 되면 그때 이벤트를 할 건데요 혹시 그 사이에 이 영상을 보시고 다른 제조사나 수입사들에서도 제품을 후원해 주신다고 하면 그때까지 잘 모아놨다가 한 방에 풀어드릴게요 그때까지 많은 후원이 좀 이루어지면 혜택이 더 많이 가겠네요 근데 여하튼간에 그때까지 저희가 잘 가지고 있도록 하고요 저희 채널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이빙을 이제 마지막 시작하시는 분들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다이빙을 재미에 들려서 한참 즐기시는 분들도 모두 저희 채널에 관심을 좀 가져주실 수 있도록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 리뷰 영상은 마레스에서 나오는 백팩이었고요 이거는 마레스사에서 스폰 해주신 제품이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갖지 않고 구독자 이벤트로 꼭 돌리겠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채널도 같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